두호씨 영어로 읽어주세요. 마스터 컨트롤 야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번에 2019년에 새로 들어온 세트들인데 장비도 새거고 카메라도 새거고 이 모든게 다 새거 지하 2층에 예쁜 스튜디오를 통해서 스튜디오 안에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아? 얘가 좀 더 이리 와야지. 안녕하세요. 김동은입니다. 왜? 노두호입니다. 두호. 오늘 우리가 여기 또 뭐였지? 글쎄. 우리가 장비를 한 다섯 번 깨먹어서? 아니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또. 두 가지 이유로 모였어.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소개할 카메라가 캠코더뿐만 아니라 DSLR이 또 새로 들어왔어.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 얘기할 거고 두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찍은 게 나쁘지 않아서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걸로 총 몇 대가 들어왔다고? 12대? 캠코더랑 똑같은 게 있어. 캠코더 12대? DSLR 12대? 조합 24대의 카메라가 지금 새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게 지금 어디 있다? 글쎄 왜 어디 있지? 바로 저기. 바로 저쪽.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 보이지? 보이지 않아? 하나하나 까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 어 근데 박스가 24개인데? 네 추리로는 바로 이것이 렌즈 기화식 카메라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위아래로 트위트 한번 해보고 아 요셉이 말 잘 듣는다. EOS 6D Mk2 6D Mk2 나는 8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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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유튜브들이 또 그렇게 사랑스러워한다는 카메란데 왜 왜지? 어.. 그거는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살펴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부터 먼저 까자. 작은 얘부터. 네. 80D를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까보시죠. 자 일단 캐논 정품만이 드리는 혜택에 대해 써있고 정품만! 설명서가 써있고 할인쿠폰도 종종 이벤트하고 있고 아 그리고 이거는 DSLR이기 때문에 DSLR이기 때문에 렌즈를 교환을 해야 돼가지고 많은 렌즈들에 대한 소재 책자도 같이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 80D Mk2 아 맞아 근데 중요한 게 이건 번들렌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번들 미포함이라고 렌즈도 이거 뭐라고 하지? 스트랩? 스트랩이 들어있네 자 80D 이쁘게 80D라고 써있는 스트랩이 있고 충전기와 배터리 이렇게 딱 동봉이 돼서 나머지는 없는 걸로 여기도 앞에 보면 렌즈 미포함 번들 렌즈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인쿠폰 할인쿠폰 정품 그리고 설명서 렌즈가 중요해 렌즈 살짝 열어볼까? 거의 똑같네 기존 당연히 다르니까 네가 꺼냈던 게 내가 꺼낸 얘는 80D인데 가격이 얼마지? 80D는 한 바디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얘는 150이야 축하해 얘가 좀 더 클 거 같은데 80D는 둘의 외형은 약간 유사하긴 하지만 약간 유사한 정도가 아닌 거 같아 약간 캐논 바디의 특징인 거 같지? 약간 여기 겉에 보면 이게 있어 이게 뭐야? 이거 두 호 그때 손에 그대로 자금이 남겼던 거 같냐? 손에다 이렇게 땀이 맞는데 너 지금도 땀나? 그거잖아 방진 방습 기능이 있는 고무 실링 고무 실링 이 고무 실링 덕분에 카메라를 지난번에도 약간 그거 했지? 약간 음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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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음악가 아니잖아 사실 음악 80D랑 6D 음악은 진짜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지? 바로 이 보면 이거 퍼질 수 있어 짜란 뒤집혀진다는 거 그래서 혼자서 셀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 두호의 유튜브 데뷔를 도울 유투바들이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육디막도 그렇고 이게 스위블이 되니까 셀프 촬영이 용이하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날 보면서 촬영을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노두홈이에요 노두홈? 노두홈이에요 우리가 극적인 로우 앵글이나 하이 앵글을 찍을 때 예를 들면 두호가 2m처럼 보이게 찍고 싶다 이렇게 찍고 싶다? 그러면 이게 고정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허리를 이렇게 아작이 거의 나야 되거든? 근데 LCD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얘 카메라만 기울여서 로우로 찍고 볼 수 있다 이거지 상상치 못한 촬영 방법 두호가 간편 영화를 찍었을 때 틸트 기능밖에 되지 않는 카메라를 써서 어떻게 됐었지? 덜덜덜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 80D랑 6D 막은 포키가 안 돼 하지만 1080p로 찍을 때 그렇게 화질이 나쁜 편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 중에 한 번 색깔이야 달라 한 번 이제 배터리를 넣어서 확인을 해 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렌즈가 아 렌즈? 이렇게 눈치가 없어 미안해 갖고 올게요 렌즈 갖고 오세요 두 개를 다 동시에 한번 까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이게 아까 이사배구라고 써있었는데 이게 이사배구가 갓렌즈가 아니라 줌렌즈라는 줌 줌이 되는 렌즈다 근데 F가 4로 써있는 거 보니까 F값이 아마 4로 고정돼서 줌되는 거 같아 3까지 고정되면 뭐가 되나? 어쨌든 F값이 고정되는 렌즈인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F값이 고정돼서 각각이 고정돼서 다른 나무로 모으다 80d는 손떨림 방지가 안돼 손떨림 방지가 하지만 6d 막은? 6d 막2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 좀 큰 차이로 하나 중에 손떨림 방지 유무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 학부 강의는 거의 다 영상 촬영을 실습 수업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 촬영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맞아 큰 차이가 하나 있다 뭔데 뭔데 80d는 크롭 바디야 근데 너가 들고 있는 6d 막은 풀 프레임 풀 프레임 렌즈를 한번 장착해볼까? 아 근데 그전에 렌즈 앞에 또 끼는 게 또 있었는데 이거 또 이번에도 껴줘야지 UV 필터를 갖고 오도록 하세요 어 뭐야 벌써 갖고 왔잖아 두어 손톱은 많이 자랐어? 경쟁을 한번 해볼까요? 동시에 해야 돼 하나 둘 셋 조금 더 세진 것 같아 소리 봐 어 뭐야 아직 꽂지 않았잖아 그래 너 이겨서 좋겠다 너무 좋아 여러분들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보세요 자 이거 봤네 아 아 아 아 아 자 이제 렌즈를 한번 물려볼까요 각자 일단 내꺼에 먼저 물려볼까 그러던가 빨간색을 여기 여기 같이 맞춰서 둔 다음에 쑥 돌리면 쑥 정말 커졌잖아 그래서 카메라 이제 바디 바디 플러스 렌즈 해서 완성 우리 원래 썼던 거 원래 썼던 거 원래 썼던 기존 카메라 이제 개봉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옛날에 쓰던 기본 기존 기존 카메라 550D 학교에서 원래 제공하던 카메라 얘 물려져 있는 거는 기본 번들 렌즈일텐데 일단 렌즈부터 이미 렌즈부터 이미 쭉 올라 그러면 이거를 6D 마크도 이제 렌즈를 연결을 해서 한번 촬영 화면을 볼까? 그래서 저희를 찍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저희를 찍고 있는 모니터를 또 찍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자 비교를 하기에 앞서 일단 보여줄게 우리가 원래 썼던 카메라 기종이야 550D 좋아 아 이 스트랩 거 주장스럽다 일단 뺄까?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 전혀 느리지 않아 됐다 한번 외관을 일단 보면 껍질이 벗겨졌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카메라기 때문인데 알다시피 일삭 번인 내와 네가 있었을 때부터 원래 있었던 카메라야 일단은 이게 뭐야 저 쓰이블이 되지 않는 이 디스플레이 이 답답함 자 그에 비해 우리 6D 마크가 80D는 와우 거의 와우 와우 그리고 기존 렌즈는 번들렌즈라서 이게 185 185까지만 됐는데 이번에는 24150으로 늘렸다 늘렸어? 그래서 줌도 더 뭐라고 하지? 멀리서 이렇게 있어도 찍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색깔이 진짜 이쁘게 나와서 우리가 이걸 인서트용으로 많이 썼는데 이거 줌이 잘 안돼 그래서 그게 좀 답답했지 거리가 좀 짧았는데 이번엔 줌도 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얘를 켜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AF AF 자동 초점이 진짜 완전 다르지 자동 초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의 모델이 있어 오늘의 모델? 응 누구지? 너 너도 너 자 레크 백암프 들어왔고 와 초점 진짜 빠르다 자 이번에도 이거 할까요? 좋아 잘하고 있어 좀 새로운 거 없어? 너 이거 진짜 오우 와 진짜 잘 돼 심의에 걸릴 만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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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두호씨 네 두호씨 어디를 가고 있나요? 두호씨의 키가 두 배나 되고 있는 더 길쭉한 건 뭐죠? 이것도 짐이 짐인데 이번에 또 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준 두호씨 이제 할 거 끝났나요? 미쳤어요 땡 미쳤어요 마무리 멘트 뭔지 할래? 지난번에 새 캠코더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새 카메라를 보니까 이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요? 이게 또 1학년들은 또 개이득 됐다 너무 부러워 특히 이번에는 댓글까지 좋으니까 이번에는 그 지난번 거는 약간 방송 영상을 위한 친구들 카메라였다면 이거는 약간 이제 영화를 찍는 친구들도 약간 좀 더 노려볼 만한 카메라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내 딸이 좋으니까 방송용 카메라를 고정으로 이렇게 세워두고 그다음에 얘를 인서트로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정말 퀄리티 좋아 보이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졸업하기 전에 이 카메라들을 많이 써봐야 될 텐데 많이 써보면 되지 아직 졸업까지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이 카메라를 이제 우리가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렌즈가 굉장히 커졌잖아 그건 뭘 의미해? 맞아 렌즈가 톡 할 수 있다 캠코더보다도 특히 더 중요 중요가 아니라 주의해야 하는 것이 렌즈 부분인데 렌즈가 굉장히 많은 게 자기 렌즈를 쓸 수 있지만 여기는 빌려주는 렌즈다 보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큰 렌즈니까 아까 그 친구랑 다르게 큰 렌즈니까 특히 조심을 해야 돼서 아까 보여준 파우치에 조심을 넣고 이게 또 우리가 셀프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좋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괜찮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하다가 퍽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까 했던 이 스트랩 같은 거를 해가지고 스트랩도 목에다 끼고 해야 도박권 혹시 시범을 보여주면 안 돼? 스트랩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뇌정지 왔다 갑자기 아니야 10분 안에 하면 빨리 하는 거야 수견 어차피 뭐 이거 스피드로 빨리 돌리면 돼 흘린 듯한 저 눈 보이지? 다 됐다 이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안전하게 걸고 하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떨어뜨린다 해도 복부에 약간 타격이 갈 뿐 어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이제 렌즈가 끝났으면 버튼을 눌러서 빼고 제거까지 해서 파우치에 넣어준 다음에 반납을 한다 이렇게 다 마개로 꽉꽉 막은 거 지금 보이시죠 이거 딱 딱 어? 얼마나 철저히 지금 도시락 싸는 거 마냥 맛있겠죠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짠 이렇게 반납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번 연도부터 처음 쓰는 바쁘다 보니까 처음 쓰는 게 앞으로의 얘네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잘 씁시다 소리가 중요하면 외장 마이크를 빌려라 색깔이 중요한 건 DSLR을 빌리고 모든 게 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AX TINMET과 ZOOLBOM을 빌리는 걸로 귀여워 예쁘다 잘 치워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